머리털 보다 더 많은 내재가 눈처럼 이어졌다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구 위에 우물지혜가 흰눈받이 씻어졌다고 믿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그 지혜인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보도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라고 그리 또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나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이라 네 죄 사해줬어 죄 사암받는 이 기쁨을 이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개월을 만나고 예루고에 가셨구나 나에게 죄 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예수님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어 난 절대 더러워질 수 없어 영원히 의로워 우리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1시간씩 아니라 한 사람 62 diviser 3.25 모델 naar worrying 1.25 hayat 3.85 5.96 5.3 5.75 5.nych 5.5 5.50 5.30